You're welcome to MOMOLAND 원래 뮤직 어워드는 처음 오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떨립니다 여러분도 떨리시나요? 전 정말 정말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혜빈언니가 지금 찍어줬는데 아직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서 오다키가 작아서 살짝 미쳐서 찍혔는데 아직 안 나와서 오늘도 멤버들을 찍었습니다 오늘 약간 풍선도 있고 룩이 이렇다 보니까 약간 파티 느낌으로 찍어봤습니다 이건 레드카펫 의상인데 저희가 모델 의상은 올 화이트거든요 보시면 올 화이트와 대조되게 저희 레드카펫 의상은 올 블랙입니다 오늘도 작전 화보 한 번 진짜 꾸며봤는데 언니랑 나랑 비슷한 거 거기에요 뭐야? 이거봐 양쪽 귀를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MMA 저희가 지금 레드카펫을 기다리고 공연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제 저희는 곧 레드카펫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아 혜빈언니가 왔어요 오늘 혜빈언니 머리 봤어요? 완전 예쁘지 않아요? 반짝반짝 뒤에서가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은 네? 여시 아니야? 여시 여시 형식이라서 하고 싶은 거 많이 화려하게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멤버들 안 하던 스타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아현이도 오늘 예뻐요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안녕 그럼 저희 좀 이따 올게요 안녕 안녕 어때요? 빗선벨트에요 여러분 빗선벨트 저보다 소중하게 달아야 된다고요 긴장돼요 부술까봐 이건 안 부술까봐 이건 안 부술까봐 안 잃어버려 저희가 렐룸 뮤직 어워드에 왔습니다 저는 여유 넘치는 이유입니다 여유 왜냐면 저는 저 사실 이거 할 때 진짜 어색해요 이거 할 때 이렇게 손을 어떤 밖으로 어디쯤에 올려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손을 이러거든요 오늘은 여유 넘치게 아니요 저희가 그러면 슈퍼델을 드려볼게요 나는 프론트다 해볼 테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빗선벨트 기대해주세요 하하하 으우 몰라 안녕 네 김 나윤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윤씨 오늘 어떻게 되셨나요? 저희가 MMA에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네 어떤 공연을 기하셨는지 공연을 준비했고요 저희가 특별한 거는 오프닝을 합니다 오 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응?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씨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? 아 네 메롱 뮤직워드에서 공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공연을 하시는지 아 네 꿈꿈이요? 네 그러면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음 음 음 음 어 영국 영국 네 감사합니다 이익 어디가 어디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안녕 kennys 오 안녕 반갑습니다 화이팅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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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바바바바밤 바바밤 바보니 충분히 아이들 같네요 10명입니다 손님이라니 화이팅 누구누구 오늘 200명의 이쁜 소녀 소녀님들과 함께 친구춥니다 화이팅 고마워요 2 2 3 2 3 1 2 2 5 6 4 6 깨져있는 나 눈이 쏟아지는 날 다치 하나 둘의 날 날 몰아 놓고 내 머리부터 뿜 뿜 날 바꿔가지고 나 웬더케이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퍼포먼 모모랜드입니다 중독성 강한 노래 펌프는 최고의 하늘에 비해 모모랜드입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모모랜드입니다 우선 올 한 해 뿜뿜에 이어 저희 모모랜드의 음악과 모모랜드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늘 프리닝이 되고 즐거워드리는 모모랜드 분투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모모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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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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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뮤직비디오가 어디서 처음 나오는 건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들 이거는 메리 덕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멋지게 손이 보내었잖아요 저희 좋아진 소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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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녀분들 너무 좋아하셨다 좋아요 tugboat 정도 참고 천사에요 수고 많았어요 사업로 comunic 더 많은 수고하실까요? 제발해주세요 수고하셨는 implies 아무래도 왜 당신로elle 하나, 둘, 셋 아, 왜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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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파! 아파요! 아파요! 못됐어요, 아주 왜? 아, 아파요! 어디서 들어가라고 하는거야? 아, 아파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